이건 진짜 강사 입으로 얘기하는 커리의 진실이다. 사전 질문 남겨주신 거 상담해드릴게요. 베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이에요. 이론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외워지지도 않고 해서 그냥 한 번 이론을 다시 들을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이나 선배님들의 조언을 보면 바로 기출 풀어라 이러시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떡할까요? 자 여러분 이 역시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이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들의 커리가 이건 진짜 강사 입으로 얘기하는 커리의 진실이다. 7월에 기본서들 개강하죠. 9월에 기출서들 개강하죠. 그 다음에 11월에 예상문풀서들 개강하고요. 그리고 빠르면 그때 모고들도 개강합니다. 하프도 개강하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다들 이제 모고 하프 막 다 난리죠. 자 근데 이렇게 커리큘럼이 당겨진 게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원죄이냐. 너 아니냐. 네가 백일기도 쏘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 엄청 당겨놓고. 그래 나도 책임이 있네. 회사들이 여러 개가 되고. 경쟁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 제 실시장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커리가 개강되는 게 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제시가 초시보다 많은 기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코로나 때. 그쯤에는 초시보다 제시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인강시장에. 이렇게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시들이 기본이론 올인원을 4달이나 붙잡고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시 잡겠다 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기초를 당긴 거야. 진짜예요. 역사를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4, 5년째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예전보다 2달씩 다 당겨졌어요. 그래서 기출이 원래 11월에 개강들 하던 건데 지금 9월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왜 그랬다고? 기본이론 올해 보기 싫어하는 제시들 때문이었다고. 근데 다 초시들이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얘기하거든요. 사실 7, 8, 9, 10. 4달 동안 5과목의 기본서 잘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올인원 그거 4달 들어도 된다고. 한 번을 똑바로 듣든지 아니면 헐겁게 꼼꼼히 두 번 듣든지. 자유니까 4달 안에 5과목 이론을 들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11월에 기출하면 되거든. 그러면 9까지 뽑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초시생들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근데 초시들은 장난 없어 어떡해. 다른 애들 다 했나 봐. 이러면 안 돼. 안 그래도 돼. 있는 거 잘해. 잘하고. 그 다음에 11, 12월에 기출코드 해도 돼. 근데 제시다? 그럼 조금 빨리 해. 뒤로 갈수록 국어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 복습 시간 줄일 수 있잖아요. 초시보다는. 개념 아니까. 조금 당겨가지고 기출이랑 예상이랑 이런 것들 빼면 모의고사 땐 진짜 뭐고만 하면 되잖아. 하루 20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시는 빨리 1월부터 국어를 관리 과목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좀 당겨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개강 일정 맞춰서. 그리고 초시들은 안 그래도 돼요. 이거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그럴걸? 근데 너무 이제 제가 국어에 치우쳐서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공감할 거야. 5과목의 올인원을 어떻게 2달 안에 다 듣습니까? 근데 선생님들 뭐 일주일에 12강씩 막 적어도 8강씩 올라가잖아요. 못 들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두 그래. 쫄지마. 다 그래 다. 3과목 하는 사람, 5과목 하는 사람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4달 안에 5과목에 올인원을 가면 된 거고 근데 4달 안 해도 못하면 그건 자기 탓이다. 그럴 리가 없다. 본인이 그대가 일주일에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으면 직장병행이나 육아가 아닌 이상 그렇죠. 전업공시생인데 4달 안에 5과목 올인원이 안 끝났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알겠죠? 05.'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달 249. believ Pen booster a usable. 그래서